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이문휘경 뉴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소장님 이문휘경 뉴타운은 강북권 알짜 대규모 재개발 단지로 올해 하반기 분양 기대감이 높은 곳인데요. 최근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 자체는 요즘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그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지역들도 완벽하게 양극화로 가고 있어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탑5라고 했을 때 한남, 송수, 흑석, 노량진, 부가연 이렇게 다섯 군데를 꼽거든요. 한남, 송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분위기가 좋고요. 용산 정비창부지 개발하겠다 발표나면서 용산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고요. 송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6월 1일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제 드디어 50층 간다라고 하면서 또 막 앉은 자리에서 2억씩 뛰었고요. 흑석 뉴타운도 흑석 뉴타운대로 이제 드디어 정상은 간다. 11구역 아직 관리처분인가는 못 받았지만 관처 접수해놓은 상태고 이제 9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2주 들어가면서 또 가격 움직이고 있고 노량진도 뭐 올라가진 않았어도 그냥 그냥 버티고 있지만 부가연만 해도 가격이 빠졌거든요. 부가연만 해도 가격이 한 5천 정도가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부가연뉴타운 이하 구역들은 가격들이 다 5천에서 1억씩은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제 기회가 오는 건 거죠. 앞서서 이제 기자님께서 부가연뉴타운 이제 동북권의 알짜 대규모 재개발이자 하반기 일반 분양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하반기 일반 분양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히는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하려고 줄줄이 대기했었던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분상제 때문에 일반 분양 앞두고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다 올해 분양 계획들을 접었어요.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분양하려고 하면 지금 이미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이 없거든요. 이미 모델하우스 만들어 놔야 되고 분양 대행사 이제 또 정해놓으면서 분양 계획 수립하고 광고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조차도 뭐 하반기에 꼭 한다라는 의견들이 없다 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 이 분양가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적으로 손보기 전까지는 분양이 죄다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시는 소유자들 예비 이제 수요자들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조금 암울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문이경 유턴 같은 경우가 가격이 조금 조정된 게 오히려 저는 약간 발상의 전환 오히려 진짜 조합원 물건으로 갈 때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1억 빠진 것도 있다라고 했죠. 더군다나 재개발 자체가 신축 아파트보다 애초에 싸게 들어가죠. 그런데 재개발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간이 좀 길고 그렇죠. 리스크가 좀 있죠.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뭐 사업 진행하다가 인허가 받는데 몇 년씩 걸리고 어디 모 구역 같은 경우는 2주 단계에서 막 몇 년씩 지원되기도 하고 사실 삽을 뜨기 전까지는 또 모르는 거다라고도 하잖아요. 둔촌주공에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나와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둔촌주공은 너무 특이 케이스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공사 시작하면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재개발 사업인데 제가 좀 서론이 길었잖아요. 이문이경 유턴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문이경 유턴은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사업 속도도 빠른데 투자 금액까지도 줄어들었다 보니까 정말 확실한 투자로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청약 대기 수요 아 내가 또 청약 가점도 안 좋아 라고 하면 이문이경 유턴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문이경 유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요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왜 중요하냐? 일단은 위치 자체는 동대문구 휘경동과 이문동 일대에 있고요. 세대 수가 만 세대가 훌쩍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그래서 이문이경 유턴 같은 경우는 그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일대가 대학들이 많거든요. 서울시립대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이런 식으로 있고 정확하게는 동대문구 행정구역이 동대문구는 아니지만 고려대학교도 사실상 여기 이문동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소위 명문대에 나오신 분들이 이 이문이경 유턴 이 일대를 너무 잘 알아요. 예전에 되게 낙후된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낙후된 정도가 아니라 그 서울에 몇 안 되는 연탄대동 동네가 이문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문이경 유턴 자체는 이제 동대문구라는 입지 자체도 대단하죠. 동대문구 자체가 일단은 청량리역이 핵심적인 개발 호재의 중심축이에요. 강북 3대장 하면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마용성 다음 네 번째가 무엇이냐 가지고 많이들 싸우죠. 서마용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서대문구부터 쭈루루룩 그리고 마용성 광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성동구 바로 옆에 광진구니까 이렇게 쭈루룩 한강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청마용성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청량리. 약간 좀 이것도 웃긴 게 동마용성이라고는 말 못하고 동대문구를 끌고 오기엔 조금 약하니까 청량리로 해서 청마용성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청량리에 대한 호재가 장난 아니다. 청량리 자체가 대표적으로 서울에 딱 세 군데밖에 정차하는 게 없는 GTX 환승역이잖아요. GTX 비노선과 신호선이 환승하는 그런 역세권이기도 하고 청량리 자체가 이미 지나가는 노선들도 있는데 그 말고도 강북 횡닭선이라든지 그 좌우로 청량리 역을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동북선 영전철, 명목선 경전철 이런 것도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교통 호재들이 동대문구 일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3대장 있죠. 청량리역 주변에 스카이 엘리오고 효성 헤링턴, 한양 수자인 초고층 주상복하위에 들어서는 것도 있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전동다심 뉴턴이 이미 어느 정도 정비가 돼가서 가격대를 높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청량리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일명 청량리 재개발 지역대 이거 뉴타운은 아닌데 모아놓으면 제기동, 청량리동 일대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도 세대수가 꽤 많이 됩니다. 여기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문동, 휘경동은 조금 동대문구로 치면 좀 북쪽에 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직접 호재는 아닌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동대문구의 이런 개발 호재들과 신축 아파트 가격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문동 역시도 후광 효과를 받는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문동의 그냥 재개발 단순 천세대 이렇게 들어서는 건 모르겠는데 이문, 휘경, 뉴타운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정말 큽니다. 몇 천세대씩 돼요. 그래서 다 합치면 만세대가 넘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동네가 바뀔 거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항은 속도가 빨라요. 이문, 휘경, 뉴타운은 지금 전체적으로 구역이 꽤 많은데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일단 이문동 먼저 보게 되면 이문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있는데 2구역은 해제됐고요. 1, 3구역은 2주 철거를 끝나도 착공까지 됐고요. 이문 4구역은 아직 좋았을 인간 단계입니다. 그래도 좋았을 인간은 낫다는 사실. 그리고 휘경 같은 경우 1, 2, 3구역이 있는데 지금 휘경 3구역 같은 경우가 착공을 한 상태고요. 휘경 1, 2구역은 입주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문, 휘경, 뉴타운의 완성이 전반적으로 빠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착공까지 했어요. 그래서 완공 시점이 멀지 않았어요. 2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입주입니다. 그러면 2년 정도면 멀지 않은 거고 이미 공사 착공까지 끝났으니까 우리가 재개발하면 그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2주 철거에 대한 리스크들이 다 싹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문, 휘경, 뉴타운은 정말 리스크도 없는데 속도도 빠르고 거기다 가격까지도 조정됐다 보니까 정말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가장 높은 구역이나 아니면 시세를 좀 견인하는 구역은 어디예요? 사업성은 이문, 휘경, 뉴타운 전반적으로 다들 사업성이 좋아요.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들이 꽤 되기 때문에 사업성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대장단지는 있죠. 대장단지는 바로 이문, 상구역입니다. 이문, 상구역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역세권이거든요. 역세권에다가 대단지 그리고 자의에서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데 항상 이문, 상구역이랑 비교되는 게 이문, 일구역이에요. 역시 대단지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항상 이문, 상구역, 이문, 일구역 가격 차이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차이가 났어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문, 일구역이 뭐 안 좋냐? 라고 하면 브랜드도 좋아요. 삼성, 물산에서 짓는 레미안 브랜드로 가고요. 역시 세대수도 넓고요. 또 뒤에는 또 산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쾌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을 수도 있고요.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역세권이라는 건 장점인데 이 역세권이 1호선이잖아요. 1호선이 지상으로 또 다니다 보니까 소음도 좀 그런 부분에 완전히 벗어낼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래저래 이제 장단점들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격적인 차이들이 존재하고 휴경, 상구역 같은 경우 역시도 역세권이고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작다 보니까 물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문, 일구역과 상구역이 이제 메인으로 많이들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좀 가격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문, 이경, 뉴타운의 투자 금액은 이제 이문, 일구역을 기준으로 보면 좋아요. 원래 이문, 일구역의 투자 금액대가 한 7억 중반까지도 갔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7억 중반이 5구 타입, 즉 25평형 기준으로 7억 중반까지도 갔었습니다. 이제 내가 현금 필요한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8사 타입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한 1억에서 1억 5천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문, 일구역에서 8사 타입 가려고 하면 거의 뭐 한 8억 중반에서 9억 정도가 필요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문, 3구역이다. 난 좀 더 역세권으로 갈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1억에서 1억 5천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이문, 3구역의 8사 타입은 10억 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가격이 조정이 됐어요. 1구역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금매물 기준으로는 지금 6억 초중반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1억 정도 빠진 거네요. 1억 정도. 1억보다 좀 더 빠진 매물들도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는 권리과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5평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찾으면 6억 초반에서 6억 중반을 현금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하면 지금 뭐 이래저래 6억 초반짜리 매물을 내가 잡았어요. 금매물로. 이게 지금 이문 1구역 같은 경우 이제 분당금도 납부해야 될 거잖아요. 한 3억 정도 보통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매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이제 감정가격에서 이런 걸 계산해야겠지만 그냥 대략 총매가격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25평 기준으로 9억 정도 잡고 있어요. 25평형을 지금 현재 내가 투자금액 6억 들어갔다가 3억 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입주할 때 내잖아요. 2년 뒤에 납부하는 거고요. 그때 납부했다더라도 나는 총 9억의 25평형 신축 아파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 가격대를 보면 요즘 뭐 가격대가 조금 장이 안 좋다 뭐다 하더라도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 25평형 가격이 12억에서 13억은 합니다. 그러면 3, 4억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 안전마진이 한 3억 정도? 그렇죠. 3, 4억 보고 가는 건 거죠. 그런데 이게 재개발 지역에서 안전마진 항상 얘기했었을 때 기간이 솔직히 길어요. 우리가 일전에 부가형 뉴턴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 부가형 2구역이 관리처분 총회를 올해 하반기 앞두고 있어요. 라고 해도 입주까지 5년이란 거고요. 그다음에 부가형 3구역이 정말 싸요. 이제 뭐 9억대로 갈 수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지만 부가형 3구역은 입주까지 진짜 빨라요. 6년에서 7년 정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기간 보는 거랑 투자금에도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물론 입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문희경 뉴턴 같은 경우는 동대문고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서마용성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청마용성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동대문고도 개발 오제 많고 저는 약간 동대문고 리틀 송동구라고 얘기를 해요. 제2의 송동구 후하게 쳐주지 않네요. 왜냐하면 정말 괜찮은 것 중 하나가 송동구가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이 뭐예요.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광진구가 훨씬 이미지가 좋았지 송동구는 그게 비싼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송동구가 재개발 뉴타운 진행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쏙쏙 들어서다 보니까 그 입지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서니까 좋아진 거잖아요. 딱 동대문고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동대문고에 재정비 촉진 지역만 해도 세 군데가 있고요. 재개발 지역도 정말 많고요. 동대문고가 10년 뒤에는 다 그냥 천지개벽하면서 다 갈아엎어질 겁니다. 교통어제도 많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냥 동대문고를 지금의 동대문고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문휴경 뉴타운 자체는 입주 시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2년 뒤면 입주거든요. 이문 1, 3, 휴경 3 이렇게 싹 바뀌게 되면 이문 4는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문동의 이미지는 싹 바뀔 건데 지금 가격도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금액 6억 일단 당장 현금 들어가는 6억이잖아요. 나중에 분담금 납부하는 거는 입주할 때니까 그럼 일단 당장 투자금액 6억 들어갔는데 2년 뒤에 최소 3억을 버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 그냥 돈만 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제가 사고 싶지만 재개발의 5년 재당청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재개발 여러 개를 살 수 없는 요건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또 사놓은 게 또 많아서 못 들어가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제 가격대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대가 괜찮아진 재개발들은 있어요. 옥석 가리기 하면서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문위경 뉴타운이 귀에다라고 말한 이유 자체는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뭐 입지는 다들 좋은 재개발 지역들 많죠. 그런데 무엇보다 속도가 빠르다. 뉴타운 전체적인 완성이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뉴타운은 빨리 입주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뉴타운 완성이 늦어지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문위경 뉴타운은 이 완성이 빠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제 예전의 이문동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예전의 이문동이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뭐 지금 가격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반 분양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안 나올 거예요. 일반 분양 가격대를 조합에서는 죄다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분양 그렇다고 해서 경쟁률이 낮아질 거냐 지금 서울에 괜찮은 지역들 일반 분양이 아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원래 조합을 생각하는 것보다 막 1억씩 높여도 그냥 분양 경쟁률은 팍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때 가서 항상 일반 분양이 떨어지면 재개발 지역들은 가격이 올랐어요. 왜냐? 그 이문희경 유턴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처음에 떨어졌어요. 이래서 갓점 50점 가지고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휘만 가지고서 넣었다가 떨어졌어 봐요. 평균 갓점 65점 이렇게 떴어봐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냥 차라리 살까? 뭐 조합원 입주권도 좀 싸던데 돈 주고 사자. 가게 괜찮은데 아니면 가격대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일반 분양도 한번 봐야지 하다가 그때 살려고 하면 또 늦는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투자할 시 주의할 점은 없나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주권을 항상 주의해라 라는 말들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문희경 유턴처럼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면 그냥 거의 99% 안전하다라고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문 1구역, 3구역, 휘경, 3구역 이 세 구역 모두 다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규정에서 벗어났습니다.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거래가 자유로워요. 이런 전매금지 요건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딱히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제가 이 얘기가 이문 4구역 왜 나왔냐?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 인가도 못 받았잖아요. 사업시 인가는 건축시 인가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라면 전매가 안 되는 구역이다. 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문 4구역처럼 아직 관리처분도 못 받은 데들은 입주권에 대한 구분들 정말 잘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물딱지를 거르는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모시고 이문휘경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독방 기자들의 이델리 오희나 기자였습니다.